안녕하세요 디파이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돈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어렵다 해킹과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존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에는 어떤 해킹에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고 블록체인 시장 내 사이버 해킹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고플러스 프로젝트를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돈 벌 수 있는 정보도 중간중간에 제가 언급드릴 거고 고플러스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도 진행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주시기 바라고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페가수스라고 들어보셨나요? 2021년도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야기했던 해킹 프로그램입니다 이스라엘 회사인 NSO 그룹이 만든 스파이웨어입니다 스파이웨어라는 단어가 꽤 생소하실 것 같은데 하나씩 지펴보면요 스파이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합성어입니다 스파이는 남몰래 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니까 스파이웨어는 남몰래 정보를 탈취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파이웨어인 페가수스가 2021년도에 큰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프랑스 대통령 이 마크롱이죠 여기 있는 마크롱 대통령인데 이라크 그리고 남아공 대통령의 휴대폰을 이 페가수스가 이제 해킹을 한 것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가수스가 이 초강력 해킹 프로그램이다 아이폰도 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도 해킹할 수 있다 라고 세상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카카오까지는 좀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믿고 있었던 이 텔레그램까지도 뚫을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페가수스가 이걸 또 가능케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짚어보면 페가수스는 제로클릭 공격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제로클릭 공격은 어떤 개념이냐면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이 메신저나 이메일 통해서 링크를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이제 자동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건 다운받아져서 컴퓨터나 휴대폰이 해킹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페가수스가 하는 이 제로클릭 공격은요 그냥 메시지만 받으면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 제 핸드폰 폰에 메시지를 딱 보내는 순간 그 핸드폰은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거 굉장히 더러운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이제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강력한 보안을 자랑하는 이 아이폰이 페가수스에 취약하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제 애플은 이 NSO 즉 이스라엘 회사인 NSO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시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앞으로 애플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차단 금지다 라고 하면서 접근 금지 명령을 이제 시청을 했고요 예전 페이스북으로 알려졌던 이 메타죠 소셜네트워크 중에 이제 가장 큰 회사인 이 메타가 소송을 통해서 페가수스 코드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애플이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번 연도 1월 25일에 나온 기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NSO 그룹한테 이 스파이웨어 코드를 왓챗 즉 메타한테 넘겨서 얘네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제 지난달에 명령을 씁니다 여담이지만 이 메타가 이제 갖고 있는 메신저가 왓챗이고 그 다음에 페가수스가 왓챗 공격을 했기 때문에 메타가 이제 이 코드를 받아서 좀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거리가 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승인해 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이거 기술 이전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시장에 루머가 돌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 주식이 갑자기 올랐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사이버 해킹에 굉장히 취약하다 즉 모든 게 한순간에 우리 무너질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버 해킹은 블록체인 시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개념이 다른 게 이제 아닙니다 동일한 유형의 공격을 이제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금정적 정신적 이제 피해를 입히는 거죠 사이버 해킹의 종류를 살펴보면 총 이제 다섯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멀웨어 그 다음에 랜섬웨어 그 다음에 피싱 그 다음에 뭐 디도스 에스피오나지 등이 있는데요 잠깐씩 알아보면 이 멀웨어는 이제 컴퓨터나 이 네트워크를 이제 집단 가면시켜서 정보를 이제 탈취하는 거고 이 랜섬웨어는 컴퓨터를 이제 인질 삼아 가지고 금전 요구하는 겁니다 갑자기 화면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탁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딱 뜨죠 비트코인 얼마 보내면 이거 풀어줄게 라고 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이제 인질 잡아서 금전 요구하는 게 바로 랜섬웨어 피싱은 이제 이메일이나 메신저 통해서 이제 링크 클릭한 다음에 정보를 이제 탈취하는 거 그 다음에 디오스는 좀비 피씨들을 활용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많은 트래픽들을 하나의 웹사이트에 이제 몰아 가지고 서버를 다운시키는 테러 형의 어떤 공격이고 이 에스피오나지는 아무것도 이제 안하고 몰래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열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사이버 해킹의 이제 유형이라고 좀 합니다 이 사이버 해킹 유형들을 좀 블록체인 시장으로 좀 대입해 보면 얼추 다 이용되는 거 같습니다 이제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 바로 소셜 어택과 그 다음에 해킹입니다 소셜 어택은 이 메시지로 블록체인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한테 이제 프라이빗 키를 탈취하거나 아니면 프라이빗 키를 좀 달라고 해서 자산을 탈취 하거나 자신들이 너가 나한테 토큰을 10개 보내면 우리가 지금 마케팅 기간이기 때문에 20개로 돌려줄게 라고 하면서 가짜 이제 마케팅 통해서 사람들의 토큰을 탈취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소셜 어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킹은 아까 본 5가지 방법으로 금전 탈취하는 것을 말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 쓰이는 해킹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요 이런게 있습니다 소셜 어택 중에 이제 가장 흔한 방법이기도 하죠 바로 가짜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서요 이더리움 그 다음 비트코인 그 다음 여러가지 토큰 등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라고 홍보하면서 웹사이트에 이제 지갑을 연결하게 유도합니다 만약 내 지갑이 이 웹사이트랑 연결이 이제 되면요 이 웹사이트는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 받아갖고 자기가 맘대로 개인의 자산을 이렇게 옮기는 거죠 유명 인사들이 이런 비탈릭이나 뭐 일론 머스크 등의 어떤 사진을 좀 넣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신뢰를 높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기 위해서 이 허리여 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이제 자꾸 써가지고 몇 명 한정으로만 토큰 나눠준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동요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지갑을 연결시켜 가지고 사기를 치는 수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는 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최근 유튜브에 자주 이용되는 해킹 방법입니다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은 비탈릭이죠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인데 사실 이 인터뷰가 사실 비탈릭이 촬영한 게 아닙니다 근데 다른 영상에 이제 비탈릭의 얼굴을 합성해 가지고 영상에 진짜 비탈릭이 이거를 얘기하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딥페이크 이제 기술인데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신이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서 뭐 도네이션을 받아 가지고 여러 불우한 사람들한테 기부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도 동참해라 라고 하면서 토큰을 뭐 받거나 아니면 화면에 있는 이런 링크를 누르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갑과 연결해서 자산을 탈취한다거나 최근에는 이제 QR코드를 딱 영상 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어가지고 찍는 순간 이제 메타마스크 연결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자산이 좀 탈취 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고도의 기술을 활용해서 사기를 사람들이 좀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링크를 보내고 이거 이제 클릭하는 순간 컴퓨터가 여러가지 해킹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시드 문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털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오래 하지 않는 분들은 자신의 이제 시드 문구 자체를 이메일에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메일로 링크를 클릭해 가지고 이메일 계정이 이제 해킹을 되고 이메일 해킹이 된 다음에 거기에 시드 문구들을 막 적어놨잖아요 프라이비키나 여러가지 어떤 지갑에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암호들을 이메일에 저장했던 사람들은 이런게 싹 다 털리면서 자산도 탈취 당하는 해프닝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실거는 바로 남자 분들이 자주 당하는 수법입니다 그럴싸하게 예쁜 여성분들이 로맨스 스캠을 좀 치기도 하죠 외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굉장히 상냥하게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메신저로 안녕하세요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가지고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그 돈을 갈치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텔레그램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많이 옵니다 한국인이세요? 한국은 날씨가 어때요? 코인 하십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엉성한 한국말을 사용하면서 이제 이런 로맨스 스캠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시청자들 분들의 어떤 자산을 탈취하려고 매번 메시지를 보내니까요 여러분들은 텔레그램 DM을 받지 못하게 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그 영상 등을 이제 자동 다운로드를 하는 기능을 꺼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해킹 위험으로부터 조금은 좀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이제 보안 꿀팁이죠 다음 한번 넘어가 보면 이렇게 단순하지만 순간 방심해가지고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력이 많은 분들도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할 정도로 쉬운 방법으로 자산을 탈취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꽤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2016년부터 이제 2023년까지 블록체인 시장의 해킹 건수는 매년 한 200개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요 블록체인 상승장 때마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상승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인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기존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블록체인 시장에 한 명씩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의식이 필요한 시점인데 최근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요 바이낸스 유저가 30%가 증가됐다 2023년도 12월달에 나온 기사인데 아마도 블록체인의 불장이 사실 2023년 10월부터 좀 피부로 꽤 많이 와 닿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유입이 된 것 같고 자신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메타마스크를 활용해서 금융활동하는 온체인 유저들도 우측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한 6천만 명 정도 증가됐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해킹으로 금전 피해를 당할 사람들도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시장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리서치하고 자기가 공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돈 버는 것에 대한 공부는 열심히 하시는데 돈을 지키는 공부는 사실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킹을 많이 당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블록체인 대중화 시점에 서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시장 내 보안 솔루션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에서 좀 지혜를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0년 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천리안 시절이 있었죠 이제 모뎀으로 사진 다운받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이 시절에서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하는 메가패스로 이동을 하게 됐고 많은 집에 이제 보급된 PC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활동을 좀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30년 전입니다 이때 가장 크게 성장한 산업이 뭐냐 라고 하면은 바로 온라인 보안 산업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화면에 보시는 알약을 만든 이 안내비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이제 설립되었는데 매출이 5억이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닷컴 버블이었던 2000년대로 오면서 매출이 130억 원으로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이후에는 1300억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면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도 4월달 23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30년 동안 400배 이상을 성장한 거예요 왜 크게 성장했냐라고 생각해보면 단순합니다 바로 인터넷 세상이 도래했기 때문이죠 이걸 다시 블록체인 시장에 접목을 하면 블록체인 대중화가 일어나는 이 시점에 투자할 만한 섹터가 뭐가 있냐 라고 하면 바로 이 보안 섹터인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연간 성장률도 이제 카글이라고 하죠 바로 이제 15%씩 꾸준히 증가했던 것 같고 만약에 블록체인, 산업 내, 사이버, 해킹, 온라인 보안 이 데이터나 인프라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런 기존 시장처럼 큰 성장 잠재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장에서 누가 있냐 라고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얘기 나눌 게 바로 이 고플러스 프로젝트입니다 이 블록체인 보안 레이어를 구축하고 있는 팀입니다 자신들이 이제 100개가 넘는 해킹 또는 스캠 케이스들을 막 분석해 가지고 보안 리스크를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요 또 이거를 활용해서 고플러스 데이터 기반으로 앱들을 사람들이 만들 수 있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면서 이용료를 따박따박 받는 비즈니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1만 개의 회사에 데이터를 이제 제공 중이고 하루에 한 200만 API 콜이 일어날 정도로 꽤 잘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2월달이죠 미국에서 이제 있었던 이드덴버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고플러스 행사에 제가 방문을 했었고 고플러스가 어떤 좀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으로 좀 성장할 건지 너무 궁금해 가지고 이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듣기는 했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됐어요 이 화면에 보시는 요 분 있잖아요 형광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바로 이제 에스키이라고 하는 대표님이고 이 대표님이 이 아마존의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의 존하고 같이 웹투와 웹3 보안 솔루션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꽤나 흥미로워서 이 에스키 대표님한테 우리 한번 인터뷰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제가 번호도 따고 지금 이 영상 뒤편에 나올 인터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여기 제가 가서 인증샷까지 이렇게 찍어왔다 고플러스는 바이낸스 랩스가 투자했습니다 프라이빗 라운드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보통 바이낸스 랩스는 브랜드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보통 시드 투자 리드를 많이 하고 토큰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데 이번에는 프라이빗 고플러스는 프라이빗 투자를 리드했다고 해요 근데 재밌게도 프라이빗 투자에 혼자 투자 다 했습니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바이낸스 랩스 말고 이 바이낸스가 이 고플러스를 사실 인수하려고 했대요 근데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좀 인수가 안 되고 나서 투자를 혼자 다 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도 사실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탐이 났던 것 같아요 기존에 사실 월렛 비즈니스가 활발했을 때 월렛 회사도 사실 인수를 했었거든요 바이낸스가 이것처럼 보안 회사도 상후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큰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인수를 하려다 실패하니까 그냥 투자라도 하자 라고 해서 돈을 넣은 것 같습니다 고플러스는 이제 보안 리스크를 제공하는 레이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요 바로 여기 토큰 시큐리티 API 그 다음에 NFT 시큐리티 API 스마트 컨트랙 시큐리티 디앱 시큐리티 실시간 리스크 알람 등 총 8개 카테고리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만 개 회사에 하루에 100만 콜이 발생할 정도로 데이터가 굉장히 인기 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예로 바로 토큰 시큐리티 API를 살펴보면요 여기 보이시죠 한 160만 개의 토큰을 분석해가지고 77만 개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토큰을 구별해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토큰을 구매하기 전에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면서 사람들이 해킹 혹은 불미스러운 경험을 안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플러스는 유니수와 코인개코 여러 가지 디앱과 대시보드에 적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토큰이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측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요 이게 보이시죠 셀텍스라고 합니다 토큰을 시장에 판매를 할 때 이 토큰을 만든 사람이 5.7%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토큰을 사게 되면 확정적으로 5%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주는 거고 유니수와 베인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 토큰 컨트랙 안에 허니팟이 있는지 이거를 만약 허니팟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은 토큰은 구매할 수 있지만 팔거나 수업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그냥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 허니팟인데 이런 것들을 고플러스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측정하는 메커니즘을 유니수와 베인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사전에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은 코인개코터미널에서 보실 수 있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니팟이나 텍스나 여러 가지 어떤 해킹 위험들이 컨트랙 내에 상존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거래할 때 여러분들이 밈코인이나 여러 가지 스몰캡 토큰들을 거래할 때 이런 정보를 통해서 조금 미연의 피해를 좀 방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코인개코에서 갖고 왔는데요 코인개코에 여러 가지 토큰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코인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정보를 올려줍니다 근데 이 정보가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이제 고플러스에서 이제 제공하는 데이터다 라고 적혀 있죠 바로 고플러스가 이런 어떤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만개의 파트너들하고 연동해서 서비스 중인데 향후에는 조금 체인 링크처럼 자체 토큰을 좀 발행해서 데이터 검증 그 다음에 서비스 비용을 좀 고플러스 토큰으로 결제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생태계를 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좀 B2B 이제 보안 시장에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B2C 시장에도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SackwareX라고 하는 상품을 출시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월렛을 연동하면요 여러분들 월렛에 어떤 해킹 위험이 있는지를 진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진단을 하고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주고 있어요 한 예로는 월렛을 연동하면 기존에 이제 여러가지 사이트한테 이제 권한을 승인했던 내역들을 이제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다 취소시키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리버크라고 하는데 이 리버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알지 못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만에 207천만 사람들이 이제 가입을 했다고 해요 이 서비스에 그리고 유료 구독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한 3만명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한 달 만에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보안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올 2분기에는 B2C 비즈니스를 오픈소스화 해가지고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고플러스 데이터를 좀 사용해서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sdk를 이제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랜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가지고 생태계를 확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고플러스 토큰은 그럼 현재 어떻게 투자할 수 있냐 이게 지금 토큰 발행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면요 바로 첫 번째 화면에 보이시는 이 nft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픈시 통해서 이 고플러스 에너지 카드를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 수 있어요 참고로 이 nft는 제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농부님들한테 이제 공짜로 나눠드렸던 nft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4 이더리움 정도 하다 보니까 한 400만원 이상의 가치를 좀 갖고 있다 한 500만원이 넘어갈 것 같네요 이 nft를 갖고 있으면 토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상상 때문에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에어드롬 메탈을 보면은 이런 nft를 갖고 있으면 토큰 주는 게 일반적인 거든요 근데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유의하실 필요는 있고요 두 번째로 나는 nft가 좀 부담스럽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 setwarex에 방문하셔가지고 지갑을 연결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안에 대한 퀴즈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퀴즈를 풀고 지식도 함양하고 또 퀘스트를 완료하면은 포인트를 줍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를 얻어가지고 추후에 이제 고플러스가 토큰이 발행이 되면 그 포인트가 이제 토큰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방법으로 포인트를 미리 미리 얻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제가 고정 댓글로 제 네퍼럴 링크를 넣어 놓을 생각입니다 그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요 10%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신이 그냥 셀퍼럴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10%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네퍼럴 사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이 네퍼럴 시스템은 이 크리에이터들한테 굉장히 이제 큰 힘이 되니까 많이들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플러스가 꽤 좋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즈니스가 너무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유저들도 굉장히 빠르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의 사용차도 좀 명확하다 보니까 나중에 체인 링크처럼 잘 될 프로젝트다 라고 좀 생각을 되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